아, 여기? 그래, 여기 하자 아빠, 나 머리 묶어주고 가 아, 이거? 아빠, 머리 묶어주고 가 아, 머리? 아빠가 집에 가서 묶어줄게 아빠가 머리를 잘 못 묶으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묶어줄 테니까 알았지? 아빠가 이거 잘 안 해봐가지고 아빠가 집에 와서 묶어줄게, 알았지? 소희, 학교에서 재밌어? 어? 재밌어? 어, 그래, 언니들 막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치? 그림 그리고, 그치? 학교에서 애들이 괴롭히는 애들 없어? 없죠 학교에 괴롭히는 애들 없고 다닐만 할지? 재밌고? 그치?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소희,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소희가 조금 더 크면 그러면 그때 볼 수 있거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엄마랑 같이 우리가 못 사는지 아빠 얘기해줄게 지금은 아빠랑 지내면서 어? 나중에 2주에 한 번씩 엄마 볼 수 있어 2주에 한 번씩 엄마 보자, 알았지? 어쩌지 말고 아빠, 뭐 먹을 거 좀 가지고 올걸 맛있겠지, 다? 네 매점이 매점이 어딨어? 어? 잠깐만, 잠깐 잠시만 내가 손 잡았으니 다운, 다운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 애기, 못 뵙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애기가 혼자 있어가지고 아우, 그래요? 아우, 그래요? 잠깐만요 네 잠깐, 애기, 차에 좀 잠깐 네, 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언니는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여기 있을래요? 여기 앉아있어도 돼? 애기요? 네네 네 아,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금방 갔다 올게 흐흐흐흐 아빠, 나 머리 묶어주고 가 아, 이거? 어 아빠, 머리 묶어주고 가 아, 머리? 아빠가 집에 가서 묶어줄게 아빠가 머리를 잘 못 묶으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 잘 안 해봐가지고 아빠, 집에 가서 묶어줄게, 알았지? 네 자, 그만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택배기 잘 묶어줘 아버지 배 besteht 앞으로 엄마가 가져가 먹을 우리 아빠가 odi 너무 무서워 못 가질게 못 가질게 친구야 언니가 머리 묶어줄까? 이름 뭐야? 언니도 못 먹는다 여기가 너무 무서워 우리 어떻게 묶어줄까? 또니? 아님 바퀴? 하나로? 몇 살이야? 아홉 살이야 아홉 살이야 아홉 살이야 아홉 살이야 아홉 살이야 아홉 살이야 더우니까 아빠가 머리 잘 못 묶잖아 엄마 언니가 묶어줄까? 괜찮으세요? 언니가 묶어줄게 고맙습니다 아빠가 들어줄게 애기야 언니가 묶어줄까?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아홉 살? 그 다음에 저 2학년인가? 2학년? 귀가가? 해줄까? 이쪽으로 와 여기 언니 앞에 이리와 이리와 어떻게 했을까? 뭘 따줄까? 뭐죠?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칠해서 그런거에요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아홉 살이 옆에 땀으로 묶어주세요 여기 옆에 나도 묶어주세요 아홉 살이 보기 놀 jour 옳지 뭉클 어홉 살이 너무 예쁘다 됐어? 이쁘다 맞아? 맞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가 개그맨 양선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요? 어 맞아 맞아 마스크 속에 있는 건 몰랐어요 어 원래 벗어도 잘 몰라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 실험 카메라로 아이가 머리를 묶어달라고 하면 과연 묶어줄까? 과연 그래서 카메라가 저기 저기 보면 사회 실험 카메라 같은 건데 과연 신경을 써줄까?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거 찍으면서도 정말 엄청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분들의 마음인데 이게 진짜 될까?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한테는 마음이 많이 풀되어 있고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좀 걱정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훈훈하고 따뜻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나마 한부모, 가정, 부모님 또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한강에 공헌을 나눠서 사회적 카메라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한부모, 가정, 부모님 및 아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편견 등으로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편견 등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사단범인 다사람 공동체라는 곳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기획을 한 겁니다. 그렇죠. 또 위쪽에 보이시는 샵 번호로 응원 문자를 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내용과 함께 문자 한 건당 2,000원씩 또 기부가 돼서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까요? 문자를 보내실 때 거기다 이렇게 내용을 잘 써주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고 그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내용이면 그 내용까지 그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샵 이 문자 있죠? 이 문자로 많은 응원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도씨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편의시험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한 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